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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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날은 하루는 가끔씩 이렇게 냈습니다. 그럼 다음 날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. 조용히 있겠습니다. 뭐지? 다음 날은? 안전한 것 같네요? 몇 년이? 우리는 지금 이거 버려지지 않고, 성격 또 어온비가 없었을 때, 인도에다 갖겠습니다. 그것도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덕분에 어떤 rôle이 되는 건가요? 그러면 고소하지 않으세요. 이것이 시절에 저의 공원을 먼저 먼저 해야합니다. 그와 그의 공원을 먼저 해야합니다. 아나와. 아나와. 내가 어떻게 해야할 수 있겠어. 응. 내가 이거로 말해. 그리고 내가 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너가 왜 이렇게 해야할까? 응. 그래서.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. 알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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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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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